한글자막 by 한효정 해가 지을 때쯤 밀어놔 해가 처음 온 뒤 시작돼 I don't know why 아무 의미 없는 곡을 써내려 내가 말했던 것들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내가 그렸던 것들은 아침 한 개처럼 더 더 희미해져가 아무도 없는 이곳은 나 홀로 계속해서 정답을 난 찾아가고 있어 That's fine by me 난 괜찮아 더한 것도 견딜 수 있어 이 터널 끝에는 우리의 행복만 있단 걸 That's fine by me 난 괜찮아 비바람도 난 다 버틸 수 있어 너만 있다면 내가 말했던 것들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내가 그렸던 것들은 아침 한 개처럼 더 더 희미해져가 아무도 없는 이곳은 나 홀로 계속해서 정답을 난 찾아가고 있어 причely! 내가 그렸던 것 같아 그렸던 것 같아 안녕! 내가 뭐ieron furnace